여러분, 이제 핵에 망측한 몰골인데 샤워하고 나서 이제 뭐 크림까지는 바르지 않는 게 좋아서 이렇게 리프팅 밴드, 너무 부어가지고 리프팅 밴드 해놨고 콜라겐팩만 얹어놓은 상태예요. 이렇게 해놓고 지금 샵까지 한 30분 걸려서 가려고 합니다. 근데 비가 오네. 안녕하세요. 저... 진짜요? 아 이거 저희 청남동 특별 레시피 붓기차거든요.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. 아 이거 레시피 녹차에 설탕이랑 해서. 인터넷에 많던데. 탱탱하고 오세요. 네 감사해요. 아 근데 막 아이돌 친구들도 저렇게 묵더라고요. 아침에. 잘 왔습니다. 눈썹 연속 중이에요. 너무 진해서 제 원래 눈썹이 요렇게. 안 상태죠. ıs 중간 점검 머리는 지금 한 80% 끝난 상태예요 색조는 아직 안 올렸고 눈만 했는데 너무 예뻐 저도 드릴수 처음 해봐요 저기 있다 안도도 이거 봐 카메라가 확실해 하얗기지 너무 예쁘다 좀 화사해졌어요 네 그 선을 뒤로 넘기면 안될까? 이것만 이렇게 하고 뒤로가요 하하하 도착 비가 조금 오지만 비가 조금 오지만 네 좋아요 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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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쵸 하나 둘 셋 시작 여기는 영향의 웨딩 촬영 현장입니다 웨딩 촬영 현장에 남아있는 조미나 리포터입니다 신랑입니다 아주 새것들과 이쁩니다 좋아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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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 치즈 아무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고개 돌려서 아이컨테크 한번 갈게요 배고파다 이제 가사에 왔어요 잘 먹으면 다 먹은 게잎 그리고 가사에 왔어요 그지않고 잘 먹은 게잎 그리고 마시아 모찌를 가지고 있어요 또 잘 먹은 게잎 그리고 이제 고기가까지 고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올리기 또 더 잘 먹은 게잎 그리고는 그지앎이 아... 어... 얼마나 찍으시나요? 3시간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? 감사합니다. 수수 이거 3 2 예 진짜 계속 이렇게 정면으로 찍을 것 같아. 계속 앞에서 찍으시네. 계속 이렇게 정면으로 찍을 것 같아.